안녕하세요. 안산의 선화당 선녀입니다. 예전에 좀 흔히 했던 영화 중에 박수검달이라는 걸 보면 박신양 나왔던 거? 박신양 씨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손바닥을 다치면서 손금이 변해서 무당이 됐어요. 그런 경우가 정말 가능할까요? 손금이 바뀌었다고 해서 꼭 무당이 갑자기 된 건 아니고 무당이란 거는 강신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무당으로 점지해져서 어느 시기, 어느 시점에 신령님이 들어차서 우리가 말문이 열려주고 이걸 강신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세순무 같은 경우는 집안의 대대로 할머니부터 엄마,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라고 이렇게 했던 걸 세순무라고 하는데 박신양 같은 경우는 팩트를 그렇게 영하다 보니까 약간 허구성도 있는 거고 재밌게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팩트를 잡고 만든 거 같고 손금이 바뀌었다고 해서 운명이 바뀌어지지는 않는 거고 아마 현실이었으면 강신무여서 그 시기가 신령님이 내리시는 그런 시기였다고 봐요 저는 그러면 실제로 보면 손금 성형이다 도화살 성형이다 도화살 메이크업이다 이렇게 해서 관상이나 사주를 바꾸려고 했던 노력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럼 이거는 실제로 전혀 영향이 없는 건가요? 전혀 영향이 없진 않아 근데 그렇다고 팔자가 바뀌고 운명이 바뀌지지도 않고 근데 그럴 거 같으면 다 손금 성형하고 다 성형하지 근데 그렇진 않고 아예 영향이 없진 않아요 근데 안 좋은 어떤 부분에 운해서 안 좋은 걸 비껴나가고자 액땜을 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 같아 근데 그렇게 해서 액땜을 하는 경우는 있어도 아예 100% 바뀌지는 않습니다 한때 유행했던 도화살 메이크업 같은 건 전혀 소용이 없는 거예요? 도화살이 없는데 도화살 메이크업을 한다 그래서 생기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기 스스로가 꾸미고 하면 인기가 조금 생기진 않을까?